응? 밥 먹고? 뭘 사? 바니사탕 바니사탕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거를 어제 마사지샵에 두고 왔어요? 응 이거 사줘 밥 먹고 먹을 테니까 원래 오늘 루다가 그 사탕 먹기로 한 날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탕 두고 왔다고 생각나봐요 일단은 그러면은 마사지샵 가서 있는지 여쭤보고 없으면은 편의점 가서 하자 저기 여기 좀 봐 내가 뭐 낮아다녔던 앞에 어 벌이야 벌 가자 가자 갔다 올게 어 벌 아까 벌이다 벌 그러네 놔둘 거 같아 안싸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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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갔어 가자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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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는 끝내주게 좋네요 오늘도 나 아까 전에 청소하던 남자 아저씨한테 임파했어 그래 잘했어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안녕 안녕 좋아 어 뒤에 짤짤짤짤짤 소리 나는게 뭐가 오는거지 말이 말이 또 오고 있어 말이 우리 따라오고 있어 그런가 보다 와 저기 바다 봐봐 루다야 말이 같이 가서 누다야 하고 있다 진짜? 어 딸내미 사탕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리와 네 저 아바사에서 두고 온거 맞아? 응 언제 두고 왔다 했지? 아빠한테 정확히 설명해 어 엄마 아빠 마타지 하고 있을 때 신발 신을 때 옆에서 놔뒀다고? 예스 없다 누대야 사야겠다 없어 수 드리마카시아 주도야 드리마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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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러가자 어 사러 사러 가자 와 말 쏘싱하다 유다는 말 보는게 제일 좋지? 응 유다 말친구가 제일 좋아? 응 말리리리뿐니 말리리뿐니 찾아봐 너가 없는거 같은데 네 저쪽 멀리에 있어 여기 말고 그래 그거 가려면 배 타고 가야돼 excuse me there are no candy? no candy? candy 없대 어떡해 아 어떡해 저 앞에 마트 하나 있는데 저기만 가보고 저기 없으면 안 사는 거야 알았어? 응 한번만 가보자 여긴 파랑파랑해 어 여긴 파란 빈백이네 빈백이 뭔데? 비는 땅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땅콩의자? 라고 생각하면 돼 땅콩의자 땅콩의자? 땅콩의자? 땅콩이처럼 생겼잖아 땅콩처럼 일로와 어 없는거 같아 루다야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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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언니들꺼 자 없어 이제 없어 그럼 나 쇠가 먹고 싶은데 일로와 골라 이거 먹어 이게 제일 무난한 거야 오케이? 24,000 루피아 밖에 없어 이거 못사 너무 비싸서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나와서 사야 돼 돈이 없어 부족해 이거 밥 먹고 먹을 거야 그래야지 헬로우 2, 3 후 후 저 이모 택배 머리에 오이고 떠납해지지도 않는다 저 앞에 이모? 응 우리 엄마 저거 못해봤는데 저거는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지만 쓰는 거야 근데 루다야 갖고 싶은 거를 돈을 돌에 떼 안쓰고 그렇게 바로 아빠 말 따라줘서 고마워 응 사탕만 살 줄 알고 돈 조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젤리는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어 와 여기도 의자가 파란색이다 너무 예쁘다 그치? 응 그대 뭐야 어 미안해 괜찮아 어 없어 사탕 여기 사탕 팔지가 않아 애기들이 없으니까 사탕을 안 팔아봐 엄마 엄마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아 사탕 샀던데 비어 가서 배 타고 사탕 사고 배 타고 다시 여기도 도다 와서 짐 싸고 가는 거야 그럽시다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줄게 내일 짐 싸고 배 타고 거기 가서 사탕 사고 집으로 가는 거야 다 됐어 어 오케이 왜 갑자기 엄마를 안아 기분 좋아서 그래 간식 사고 기분이 너무 좋구만 밥 먹자 밥 손톱 돼 루다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루다 얼굴 다 긁지 않아 상처상 그치? 아빠도 손톱 잘라야 되는데 아빠 루다 손톱깎이 써도 될까? 아빠 어른들 손톱깎이 안 갖고 왔어? 어 안 갖고 왔어 깜빡했어 좋아 좋아 내 거였어 그래 고맙다고 해 할라 했잖아 지금 고마워 응 우리 내일 집에 가는 데 루다 어때? 좋아 나 인형 친구들 보고 싶어 둘 다 집에 있는 거 됐다 끝 내가 너 줄게 우리 손 대 이거 가서 방에다 버리고 와 징그러워 나 징그러워서 못 버려 뭐 니 손톱인데 뭐가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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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랑 같이 먹어야지 콜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많이 먹어 아빠도 많이 먹을게 응 와 맛있는 빵처럼 생겼다 그래 누나 좋아하는 크로아상처럼 생겼지?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앗 뜨거워 너무 왜 이렇게 뜨겁지? 맛있다 맛있다 그치? 원래 아침을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민정이가 나가서 먹자고 누나가 짜파게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국 맛이 그립니? 너도 한국 맛이 그립니? 너도 한국 맛이 그리웠지? 아우 국물 좋다 근데 요거 맞아 못마르지 응 너 방금 아빠가 네 거 먹은 줄 알고 쳐다본거지 그렇고서는 아니니까 아빠한테 다른 말 한거지 아무 말이나 아빠가 널 먹을까봐? 둘이 너무 웃긴다 쟤 망고틴 먹을래? 안 먹을거지? 먹어 까주면 먹지 빨리 먹어야 돼 저거 앙금이 썩어 꿋당에서 사온건데 씨가 있는데 괜찮나? 나 맨날 쓰이는거 주네 아니 씨가 있는게 많아 앙금이 다 작아 씨 없어 없어? 나도 줘 나도 하나 먹어 아우 밥 먹다가 괜찮아 맛있어? 이제 하나 남았네 뭐? 뭐 손대면 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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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안 먹는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조금 상했을 것 같아 상했어 왜? 상했어 먹으면 아파 빼빼로 먹자 아 그러네 빼빼로인데 야무지게 챙겨 맛있다 나 마지막 하나 더 줄래? 고마워 고마워 이제 안 먹을게 더 줄거야? 아니야 몇개 없잖아 더 줄래 진짜? 아빠 동시에 두개 먹어야지 아빠 동시에 두개 먹어야지 응 아빠 따라하는거 봐 빨리 먹어야지 나 이리 좋아 세라 호날로 직장 최타 자 직장 손 손뼉 이 순살이 Barbie 안 뜯고 밖으로 일어나, 르다야, 이제. 가야지, 이제. 어디 가? 자전거 타고 핑크색 빈 백이 있는데 가기로 했잖아. 싫어한다. 빨리 가야겠다. 해가 조금 쉬고 있어. 구석에 세워놨는데 옆에다 나란히 다시 놔두세요. 누나 일로 오세요. 자리 앉자. 빨리 가자. 사람들이 막 간다. 빨리 가야 돼. 엄마 같이 가. 아, 내 앞으로 가. 너무 빨린 거 아니야? 와, 핑크색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디 핑크색이 있어? 아까 전에 벽돌이. 진짜 벽돌이? 여기도 그렇다. 우와,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랑 핑크색이다. 우와, 그렇다. 없어. 자리 없대? 어. 자리 없대? 저쪽으로 가보자. 있을까? 아, 정말. 어? 여기 말타기 체험 있다. 우와. 뭐지? 여기 말타기 체험. 누나, 말타기 할래? 어? 여기 말타자, 사람들. 어, 그러네. 바닷가에서 말타네? 말탈 거야. 그래. 그래. 땡큐. 땡큐. 알자, 알자. 다리 올려. 다리 올려. 다리 올려. 그렇지. 오케이. 아빠 안 타도 되지. 혼자 탈 수 있지? 응. What's her name? 라일락. 라일락? 라일락. 라일락 말이래? 라일락 친구. 여기다 쓰다듬어. 라일락 친구? 응. 수선 꼭 잡고. 라일락아. 라일락아. 다리 부탁해. 물속으로 간다. 왜? 와, 멋있다. 유은이 산막 같은 느낌이 좀 나네. 와, 말이 물을 잘 다닌다. 엄마한테 가주세요는 영어도 뭐야? Please go to mommy. Please go to mommy. Please go to mommy. 가나 보다, 지금. 엄마한테. 엄마 저기 어디 있잖아. 아하하하하하. 엄마. 엄마. Go and video. 어? 비디오? 야. 우리 밟지않게 도심해 달려야. finish. 아,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랬는데. 내려와 이제. 라일락한테 마지막 인사해. 안녕. 한번 긁어주고. 룰라 아빠한테 와. 고마워. 자. 선셋 보러 왔습니다. 길리에 또 선셋이 유명하잖아. 손 여기도 잡고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떨어져. 우리 내일 집에 가는 거야. 알지? 응. 우리 해가 지면은 하늘에 우리 못 봤지, 어저께? 별. 맞아요. 별 봤지? 별 엄청 맞아, 여기. 그치? 별 보면서 집에 가자. 매워. 매워. 아, 매워? 감자튀김 먹어. 저기. 봐봐, 루다야. 하늘이 점점 핑크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거 보면서 먹는 거야, 여기서는. 매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더 매워졌어. 더 매워졌어? 아니, 좀 기다리면 돼. 물 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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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때는 이거 어때, 라임? 아니야? 좋아. 비 줘 줘. 우와, 온 세상이 핑크색이에요. 루디도 핑크색. 엄마도 핑크색. 다 핑크색이다. 맞아. 루따 얼굴들 핑크색? 아빠 얼굴들 핑크색? 엄마 얼굴들 핑크색? 엄마 얼굴 핑크색? 엄마 얼굴 핑크색? 아빠 얼굴들 핑크색?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앞이 안 보이죠? 거의 앞이 안 보이죠? 밤길을 헤치고 가는 겁니다. 길이에서는. 강희야, 어땠어, 관리? 아,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동이랑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 길이가 너무 좋았어. 그래, 맞아. 보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뭐라고? 또 여행 보자고 또? 그래 다음에 또 여행하자 응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아 엄마 화이팅 엄마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오세요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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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습니다 안 뜨거워? 살짝 대봐 어때? 안 뜨거워? 안 뜨겁지? 응 괜찮아 맛? 아까 선셋 보러 갔는데 다 매워가지고 피자도 그렇고 간자튀김도 매워가지고 루다가 저희 못 먹었어요 우리 뭐야 좀 알지? 엄마가 선물하려고 샀어 응 루다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선물 친구들 선물 사려고 이거 산다고 했더니 엄마 친구들 없잖아 그러는데 그렇죠 엄마 친구 아빠도 훨씬 많거든 아니 엄마 아빠 친구들보다 내가 더 많거든 나우니 주와 그리고 어디 집중고들 많거든 이름이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맛있어? 응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은데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어도 돼 지금? 아니 나 다 나오면 먹을 그럴 수도 있어 루다 배탈 나오면 같이 먹자고? 알았어 그럼 루다 배탈 나오면 같이 사먹자 아이스크림 응 저기 젤레토 너무 먹고싶은데 나 딱이야 응 이 맛반 좀 꽉 크기 알았어 가자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